이응념은 로블록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멤버분들과 건축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안에 건축을 해서 주제에 맞는 건축을 해야되는거구요 오케이 처음에 뭐 아기구만 아기 좀 지워볼까 자 역시 아기하면 네 천사같은 메모에 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우는 모습이죠? 우는 모습도 아니고 어? 말될거 하지마 넵 말될거 하지마 넵 오케이 나 끝 저도 끝 자 이번 주제 아기였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제일 사랑같이 지은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 이기지 않을까 그치 김니안은 김니안님은 제가 볼 때 못 지었을거죠? 애초부터 사랑같이 가나요 뭔소리세요? 니 얼굴이 있나 보세요 이 얼굴이 있나 보세요 자 제가 지은 겁니다 제가 지은 겁니다 이건 괴물이잖아요 뭔 괴물이야 아기가 울고 있는거야 입 벌리면서 아기가 울고 있어요 고개를 위로 틀고 있는거네 그쵸 이거 뭐야 똥도 쌌어 뒤에 어 잘 지었는데 이거? 형님 뒤도 봐주세요 똥도 쌌잖아요 어 똥도 쌌 이거 단미오님이 지었구나 어 어 이거 뭐야 어 귀여워 뭐야 어 잘 지웠다 야 이거 진짜 잘 지웠다 이거 뭐야 잘 지웠네 통 와 귀여워 동그라미 뭐냐 어떻게 했지? 너무 귀여운데 어 이것도 귀엽다 아 귀여운데 이거 그거네 만화 캐릭터 그 누구지? 혜롱이 혜롱이다 혜롱이 혜롱이네 혜롱이 혜롱이네 혜롱이 어 어 나쁠 어 근데 다리가 좀 부러진거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그리고 팔이 너무 짧은거 아닌가 원래 아기때는 팔이 짧더라구요 자 두구두구 투표하셨죠 아니 아니 뭐야 내가 왜 하하하하 내가 왜 뭐야 해롱이가 어떻게 3등이야 말이 돼? 하하하하 해롱해롱 해롱이 뭐야 지 유령입니다 이번에 지을 거는 유령이에요 아 유령? 유령 뭐하지? 음 유령은 너무 뻔한데 좀 다른거 지어보고 싶은데 이번엔 누가 저 제일 무섭게 짓느냐가 관건인거 같은데 네 하나 무섭게 지어보겠습니다 잠시후 남은 시간 얼마 없어 빨리해 1분 30초 크게 났어 크으 너무 크게 지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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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대규모로 나 뭐 잘 지고 싶다는 행운 마음이 커서 대규모로 그만 결국 뭐 수준이 고정도 였던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뭐 잉현미님이 그렇게 못하셔도 뭐 뭐라 할 생각은 없으니까 아 아 아 아 이렇게 선처해준다? 아 근데 좀 못하라고 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크으 크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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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을 추가해야 돼 왜 왜 어 추가했어 가만히 있어 내 돈이야 진짜 얼마나 잘 지었다고 생후이 설마 내 돈이야 내가 내가 내 돈 주고 산거야 저보다 한 두 배 시간 더 줬거든요 근데도 저보다 못 지었으면 그냥 아니 생각보다 하나도 안 무섭잖아 얼마나 무섭길래 계속 무서운 걸로 하자고 하는지 봐야겠네 얼마나 잘했는지 말이야 나 이거 누가 지었는지 말 안하는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말하지 말자 티도 달지 말자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완료 누르세요 유비님 네 누를게요 걱정마요 걱정마요 1초인데? 됐다 끝나 알자 뭐 뭐야 이거. 아 누가 지은거 비밀로 하게 했잖아 esos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쓰레기다 아 이건 뭐야? 오 좀 비롭게 잘 지었는데? 아 이건 인정 좀 잘 지었네? 아 이건 인정 음 투표 꼭 해주시고 색깔이 뭐야 색감 오 가까이가 막 변해요 어 그러네 아 댕댕이 넣지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스트섬가 아니 아니iren 귀엽긴 한데 뭐り깐 유력이 유룡이 기어나오는거같안? 그치? 아 아 이건 hiring resource 기어나오는건가? 자 과연 결과? 과연? 공개합니다 어? 어? 내가 어? 아 이게 맨네 아 좀 잘해보라니까 저기 2등은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? 아 그럼 이번에 치킨 걸고 막판 하겠습니다 연습은 끝난거 같으니 뭐 아까부터 치킨 건거 아니었어요? 아닙니다 이게 연습게임이었구요 마지막판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포켓몬 포켓몬으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후 포켓몬 포켓몬 참 좋아하거든요 자 오늘 포켓몬으로 1등 가자 야 오늘 저는 포켓몬에서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를 지어보도록 할거에요 근데 뭐 걱정마세요 시간 걱정마세요 저 로봇 다 쓸 때까지 오늘 집에 안갈거니까 하하하 하하하하 이길 때까지 이 게임은 끝내지 않겠다? 아니 완벽히 해줄 때까지 내가 질 수 없다!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만약에 근데 제가 로봇을 다 쓰고도 못 이기면 김니아랑 현피를 뜨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벌써 2분이 남았다고? 왜? 나 바닥만 깔았는데? 하하하하 어째서? 이게 말이 되는 시간인가? 아이고 시간 올라간다 어 왜 올라가지? 버그인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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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PC방 충전 이렇게 많이 했네? 하하하하 누구야? 누구야? 뭐 나야 좋지 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아 여맨님이 한게 아니에요? 네 뭐 건축 못하는 사람이 했겠죠 나 잉여맨456님이 했어요 진짜 못하시나봐 하하하하 저기 나오는데요? 하하하하 이거 이름 떠? 하하하하 아 진짜 내 위에 뜨네? 이름? 누가 했는지? 자 끝났습니다 이번 주제 포켓몬이었구요 모두가 어떤 포켓몬을 지었는지 맞춰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오 오 오 뭐야 귀여워 이거 이름 이거 고라파덕이라고 했다 고라파덕 고라파덕 응 고라파덕 누가 이렇게 지웠어 타덕 고라파덕 그리고 이거는 어 이거 포.. 포.. 잘 지웠는데요? 점수 후아하게 드립니다 네, 잘 지웠다 진짜 지켰다 어? 어? 포켓몬볼? 포켓몬볼? 야, 마우스어볼 들어있냐고요? 한번 볼까? 아 뭐야 김니아 들어있네 아 에이 점수 짜게 드립니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새우 이거 새우 아니야 새우? 파일이 파일인데 나이키다 야 이거 뭐죠? 아 이거 그거다 맞아용 마자용 마자용 어 잘 지었던데 근데 뭔가 맞아용의 표정이 좀 아쉬운 느낌? 자 허연 1등 누굴까요? 아하 3등 했다 아니 20분 동안 지은게 그거였어요? 으아아아 아 제가 지은건 그 함몰된 파일이었거든요 아하 아 그 함몰된 파일이 진짜 웃기더라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멤버들과 건축 배틀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 저희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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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